가지 마. 가지 말라고. 옆에 있어. 나도 살려고 나가는 거야. 미안해. 서원 시민 여러분, 용감한 시민 양중국입니다. 지난 시기 대한민국 정치는 분열과 무기력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. 팀장님. 이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. 백경 캐피탈 로비 CCTV 화면인데요. 4월 3일 새벽 1시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요. 분열과 무기력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습니다. 한 발도 가까이에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. 오랜 시간을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여러분의 고충을 지켜봤습니다.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도 제게 각별한 신뢰를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. 그 각별한 신뢰를 믿고 그랬다는 공약과 진심을 보여드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합니다. под끝해주세요. 세번째 질문은요. 두번째 질문은요. 다음 질문은요.